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감기 끝에 목이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혹시 간질간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하면 현대의학에서 배운 것은 증세치료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과대학으로 들어갈 때 제 목표가 뭐냐 하면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정말 병이 잘 낫는 병이 낫는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치료가 아니고 뭐예요? 치료가 아니고? 치유예요 치유입니다 치유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의과대학에 딱 들어오니까 놀라운 말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6년 아닙니까? 그렇죠? 첫 2년은 의외과라고 합니다 의외과에서는 의학은 안 배워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과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배우는 것이 생물학, 물리학, 그냥 과학입니다 그걸 다 배우고 난 뒤에 의과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의과대학으로 가면 그때부터 인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2년은 의과대학 1학년, 2학년, 첫 2년은 소위 기초의학을 가르칩니다 기초의학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뭘 가르치냐면 소위 임상의학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초의학을 배우고 나면 임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병상이라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임한 의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의학이다 그래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의학이라는 것은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해부학이래요 해부학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몸을 해부를 해봐요 그래서 구조 아,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혈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신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심장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야, 그런 걸 배우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배우니까 모든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야, 이렇게 된 내가 이것을 공부하니 왜 병을 못 낫게 하겠느냐 이제 해부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생리학이라는 것은 이 심장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신경은 어떻게 돌아가고 뇌는 어떻게 되고 이 이치를 생리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아, 간에서는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소화는 어떤 화학작용으로 어떻게 되고 호르몬은 어떤 화학물질이 생산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배우니까 마치 제가 무엇처럼 느껴지게 이야, 우리는 하나님 둘째 가는 그런 존재구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다 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어떤 환자든지 병을 고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학을 다 배우고 맨 끝에 배우는 기초의학을 양리학이라고 합니다 양리학 양리학이란 말은 지금까지 배운 기초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어떤 위치로 환자를 낫게 하느냐 라는 걸 가르치는 학문을 양리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양리학 시간이 이제 온 거야 양리학만 끝나면 이제 3학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병원에 이제 흰 가운이 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가 어떤 병에 걸리느냐 진찰도 하고 이제 임상의학이 시작되는 거죠 약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망의 양리학 시간이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양리학 주임 교수 이우주 교수님 저희 장인이 되실 뻔한 분인데 이우주 교수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출석을 부르고 와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우주 교수님이 조교 보고 칠판을 다 밀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칠판을 이렇게 쫙 밀고 와서 저쪽 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칠판이 이제 길죠 그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군들은 지금부터 내가 칠판에 쓰는 것을 명심하도록 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칠판에 쓰시는구나 이분이 분필을 들고 무슨 자로 쓰냐면 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 는 그 다음에 약 모든 약은 독이다 라고 썼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잔뜩 모든 약은 병을 고친다 라고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약은 독일이에요 그러면서 딱 제군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약으로 낫는 병은 없어 약은 그 병으로 생긴 증세를 완화시켜 줄 뿐이야 제군들 고혈압 알지? 고혈압도 알잖아요 그렇죠? 고혈압을 약으로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혈압 약으로 혈압이 나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항암 치료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더 이상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세요 그때까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약은 병을 치유할 수 없을까? 당뇨약도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현대의학적으로 하는 수술이나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나 이 모든 것은 치료지 치유는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약물치료하는 것, 방사선치료하는 것, 수술치료하는 것은 왜 치유가 아니고 치료에 불과할까요? 치료는 증세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혈압약은 고혈압 환자의 증세가 뭐예요?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혈압을 낮추어 주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병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 혈압을 조절해 주는 약이지 당뇨병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약이 없어요 왜 약이 없을까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병에는 약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좋은 약이 많다던데요 아무리 지금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해도 어떤 좋은 약도 결국은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제일 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약은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왜 약을 써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데 왜 오늘 조절 시켰는데 내일 또 먹어야 돼요? 혈압이라는 병을 생기게 한 원인이 제거될지 뭐예요? 안 왔기 때문에 내일 또 먹어야죠 그리고 모레 또 먹어야죠 원인을 해결하면 그제서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 오시기 힘들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뭐예요? 치료하고 치유하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치유가 뭐예요? 탈크가 걷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느라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우리 고객 지원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뭐길래 왜 아직도 현대의학은 원인을 발견해서 환자에게 가르쳐 주고 그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그럼 환자가 내가 이래서 이런 원인으로 내가 내 몸에 암이 생기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고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주로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자기의 삶 속에 원인이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 우리의 마음의 병이 생긴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정상적이던 세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 폐의 세포가 어떻게 크다가 폐암이라는 암세포로 변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예요? 세포의 변질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세포, 뇌세포, 폐세포, 심장세포, 간세포 각종 세포들로 우리 의사들이 아는 안도 내에서는 아마 한 274종류의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변질이 되면 건강한 간세포가 간암세포라는 세포로 변해요 건강하든 멀쩡하든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가 돼요 뇌정상적이던 뇌세포가 뇌종양세포라는 세포로 세포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구나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세포의 변질이다 이 세포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의 변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세포의 성질, 우리가 성질 혹은 성능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세포의 경우에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렇죠? 브로콜리가 참 맛있고 가지도 맛있고 아주 맛있었어요 건강식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괜찮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이라고 맛대가리가 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건강식이라도 잘 맛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모든 질병은 다 세포의 변질인데 세포의 변질은 세포의 성질이 변화한 건데 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결국은 결정해 주는 유전자인데 그러면 질병이란 것은 결국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입니까? 유전자의 변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이 오랫동안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고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세포 속에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안 변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한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가르쳤으니까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불행하게도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원인을 발견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 말 1990년도에 들어와서 드디어 유전자가 변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유전자가 변하기는 뭘 변해? 웃기지 마 그런데 변하는 것이 크다 그래서 그러한 난관을 거쳐서 드디어 여러분 1990년도 말 2000년도에 와서 유전자는 확실히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변해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은 그 유전자가 약 2만여 종류가 되는데 그 2만여 종류가 되는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리고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전자 2만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맥 경화가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간암은 어느 유전자가 폐암은 어떤 유전자 각종 질병에 따라서 이게 유전자가 2만여 가지가 되는 유전자 어느 유전자가 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는 질병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테레비나 신문 매체에서는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 개념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그것이 뉴스만 틀면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 유전자를 연구해서 어느 병은 어느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거를 발견해 놓은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자 지도 지도라는 말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세포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포 샘플인데 이 세포막이고 여기 세포핵입니다 세포핵 이 세포핵을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염색체는 이렇게 실뭉치처럼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그 염색체는 실뭉치죠 이 실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기 실이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여기 유전자도 있고 여기도 유전자 있고 유전자 있고 그러니까 한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에 있는 2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개의 염색체를 키 순서대로 딱 배열을 해놓고 배암에 걸렸을 때는 몇 번째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냐 여기서 꼭대기에 위치하냐 중간쯤에 있느냐 변질된 유전자가 밑바닥에 있느냐 이 위치를 알아내는 작업을 인간 유전자 지도 작업이에요 그것을 바로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유전자 지도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언제 발표됐냐 하면 보세요 인간 개념 지도 개념은 유전자를 좀 더 유식하게 말하는 겁니다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언제? 2003년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를 여기는 그냥 길쭉한 막대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커요 그렇죠? 2번 조금 작죠? 2번보다 짧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더 짧고 그래서 쭉 해서 몇 번까지 있다고? 23번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요즘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암에 걸리는데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는 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전립선암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내장에 걸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기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바로 여기다 그래서 병마다 유전자 변질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뭐만 달라요?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만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뭐를 회복시키면 돼요?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돼요 그런데 현대학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때까지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장암 여기 보면 결정암이라고 나와 있죠 이 대장암도 대장암은 바로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폐암 나오네요 그렇죠? 폐암? 폐암 바로 3번 염색체에 여기 그래서 파킨슨씨 병은 바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당뇨병은 바로 7번 염색체에 여기고 비만 이렇게 여기고 간질 여기고 자 그 다음에 유방암은 바로 여기고 모든 질병이 다 뭐만 다를 뿐이에요 유전자의 변질로 모든 질병이 생기는데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변질된 유전자가 위치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확실히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돼 그거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현대차 소나타가 부산에 있는 소나타하고 서울에 있는 소나타하고 고치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아요 위치는 달라도 고치는 방법 같아요 유전자라는 건 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건 고치는 방법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얼마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 현대의학계에서는 아주 그냥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보세요 타임즈 여러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큰 뉴스는 타임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표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언제냐 여기 보면 왜 당신의 유전자 DNA가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데스티니는 무슨 뜻이에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당신은 당신 부모로부터 이런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으니 부모님하고 똑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당신의 뭐예요? 운명이요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암 유전자 받고 받아서 나왔어요? 아니죠 부모님은 건강한 유전자를 줬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암 유전자로 바꾼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이런 유전자를 가졌다면 이거는 당신의 운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는 변질된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지만 암세포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속에 지금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암세포가 됐으면 그 암세포는 절대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이게 유전자 의학의 이름인데 옛날 유전자 의학은 우리가 Genetics라고 불렀습니다 Genetics, 여기 Epi가 없어요 에피가 붙으면 이게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Genetics 우리 때는 Epigenetics라는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Genetics, 그냥 유전자 의학은 사실상 선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왜? 선천적으로 타고 나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Epigenetics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후천성에 천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선천적으로 받아 내려온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 하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인가?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뭐가? 선택이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입니다 선택이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입니다 선택이 나의 선택이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의학계 의사들이 상상을 해보지도 못하던 그 말을 지금 유전자 의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를 하시겠다는 선택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낫는데 그것은 나의 뭐에 딸렸다? 선택에 딸렸다 그러면 선택의 대상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뭐를 내가 잘못 선택했길래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고 그러면 나는 뭐를 잘못 선택했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은 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기 위하여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언제 발표될 게? 네,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첨단의 의학입니다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내가 잘못 선택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를 변질시켰다면 내가 올바른 뉴 스타트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좋은 선택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뉴 스타트라는 좋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그런데 박수를 안 쳤다고 그건 뭐예요? 안 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제 선택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란 말을 여러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유전자가 회복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는 선택입니다 박수를 치는 선택이 더 기뻐요? 안 치는 선택이 더 기뻐요? 치는 선택이 훨씬 더 기뻅니다 기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박수를 치므로 말미암아 그래 박수 치자 말미암아 내 뇌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물질 빨간 유전자 이 빨간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켜지면 이게 엔돌핀을 생산해 그러면 엔돌핀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뻐진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작 전에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우리가 손동작을 하고 즐겁게 웃어보자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강의를 빨리 하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엔돌핀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기쁘게 살기보다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기쁘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돌핀 유전자도 선택에 따라서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안 하고 부석에 가만 앉아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듣는 사람하고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누가 유전자가 더 켜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선택 이게 즐겁다 행복하다 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에도 종류가 있어요 적당히 치는 박수 강하게 치는 박수 나중에는 뭐예요? 함성을 지를 것이냐 안 지를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유전자의 운명은 여러분의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 여러분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일란성 쌍둥입니다 일란성 쌍둥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유전자는 꼭 같다는 말입니다 같은데 애들 7살인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지난 1년도 왜? 1년 전에 엄마가 감기몸살로 한 2주 동안 얘들 밥을 못해줬어 그랬더니 얘는 오해를 해버렸어요 아하 우리 엄마는 꾀병을 앓으면서 우리 밥해주기 싫어서 꾀병을 앓고 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뭐예요? 않는다 라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선택한 거야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엄마가 진짜로 꾀병 부린 게 아니라고 얘는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쪽을 자꾸 선택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얘는 엔돌핀이 안 나와 왜 엔돌핀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중요한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정말 중요한 걸 발휘하는 우리의 선택이구나 자 보세요 이 일란성 짱둥이는 같은 집에 살며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외부적인 환경은 꼭 같아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내면적인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면의 환경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더 중요할까요? 내면적인 환경이 더 중요할까요? 내면의 환경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은 이제 다 똑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맑은 공기의 아름다운 자연에 깨끗한 물에 같은 건강식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꼭 같아요 이제 승패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내면의 생각이나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딱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산돼지 집자지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산돼지는 이렇게 길어요 길고 또 뭐가 있어? 송곳니가 나와있어요 집돼지는 통통한 게 그렇죠 여기다 팍! 송곳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돼지 새끼는 집돼지같이 태어나?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네 유전자가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집돼지는 원래 무슨 돼지예요? 원래 산돼지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돼지 되어버립니다 산돼지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새끼가 집돼지 새끼로 나와서 산돼지 새끼로 나와서 산돼지 새끼로 나옵니다 그것은 보면 아하 유전자는 정말 무엇에 영향을 받는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게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에 코끼리 얘기하기 전에 이 송곳니는 송곳니 유전자,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돼지는 송곳니 왜냐하면 그 송곳니 만든 유전자가 꺼져 버렸습니다 산으로 가면 뭐예요? 이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 집돼지가 나는 몰래 송곳니가 있었대 알아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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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산에 가서 좀 살다가 보면 점점 변해요 환경이 변했어요 최근에 아프리카에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어진대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조금 내려보세요 조금 줄여보죠 왜? 그 MBC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금방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조금 더 조금만 아래 내려가서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죠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무슨 환경은 별로 바뀐 거 없어요 사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상아가 자꾸 없어져요 그림으로 올라갑시다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그냥 없어진 코끼들이 많아요 그 다음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980년대 1백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밀렵이에요 죽여요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100만 마리인데 60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동료 코끼리가 죽었어요 코끼리들은 굉장히 감정이 깊어요 그래서 동료가 죽거나 새끼가 죽으면 뭐예요? 그 주위에서 맴돌고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주 깊은 그런 동물인데 동료가 죽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 토보로 상아를 자르고 있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들의 내면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상아가 없어야 살아남겠구나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작용해서 내면의 환경은 나는 상아가 있으니까 큰일이네 그게 점점 남아있는 코끼리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코끼리의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분명히 환경에 반응해요? 안해요? 외부적인 산떼지, 집떼지를 보면 분명히 외부적 환경에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외부적 환경에 변화 없이 내면의 환경만 변해도 유전자는 충분히 아까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상아를 이렇게 잘라다가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수두룩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컵 코끼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몇 퍼센트가 상아? 98% 상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미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암이 이렇게 많아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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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지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두 사람 반 일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옛날에는 세 명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두 사람 반의 한 좀 있으면 뭐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뭐가 미쳐가니까?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상적이 아니고 마시는 공기도 정상적이 아니고 마시는 음료도 정상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뭐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러니 유전자의 변질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사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로서 특히 암 환자로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해봐도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유전자 변질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암세포는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최근에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 의학계에서 발견한 바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하도 오염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요새 내가 휴가를 간다면 한 3년 전에 휴가를 가보고 아직 휴가를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은 꼭 휴가를 가보고 싶은데 휴가를 간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아세요?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 밤하늘에 그게 그리워 여기는 속초고 동해 바다가 있고 공장이 별로 없어도 은하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기 태평양 중에 쿠크 제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쿠크 제도 쿠크 아일랜드 쿠크 아일랜드 우연히 검색하다가 탁 걸려서 방문 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탁 클릭하고 보니까 해변에서 큰 아수를 봤다는 거라.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요. 일단 호주로 가든지 뉴질랜드로 가야 돼.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국제도로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만 왔다 갔다 한 400만원 터로 워낙 사람들이 안 댕기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어디로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을까? 옛날에 제가 6살, 7살 때 우리 외갓집이 울산에서 과수원을 했는데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늘을 보면 보여요. 정말 우리는 은하수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변질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암세포. 이 암세포는 우리가 이런 변질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몸 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왜 100% 열이면 열 다 암 환자가 안 되냐 하면 여기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T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T세포에는 이렇게 유전자들이 딱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 중에 이 초록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 이 말입니다. 이 유전자가 딱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면역세포, T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길쭉농적해지죠. 왜 그러냐? 이 안에 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쫙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암의 자연 치유죠. 나도 모르는 사회에 내 몸 안에서 암의 자연 치유가 계속 매일매일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암 환자로서 진단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 안에서 이런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자연 치유 현상이 중단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 치유가 중단됐다는 말은 여기에 입력된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식생활, 내가 선택한 운동 습관, 내가 선택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의 선택, 내가 용서하기로, 이해하기로 선택했냐? 아니면 미워하기로 선택했냐? 다 풀기로 선택했냐? 꽁하기로 선택했냐? 이 선택이 내 T세포의, 내 면역세포의 유전자의 영향을 비췄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적인 생활 습관상의 문제, 공기 문제, 물의 문제, 이런 것을 외부적인 환경도 다시 향상시켜 주시고 내면적으로도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유전자는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 선택해서 될까요?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강력하게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 안 쳐도 유전자가 켜지긴 켜집니다. 아시겠죠? 왜?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기 또는 생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 넘치는 사람이 유전자가 잘 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중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왜? 항상 뭐예요? 이야! 하고 생기가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은 어린아이처럼 생기가 넘치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잖게 음, 알았다.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긴 했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한 10% 정도 켜집니다. 알았다. 아, 그러네. 정말. 그러면 박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와! 그러면 난 날 희망이 있구나. 그럼 이제 박수가 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고 내가 기뻐졌다. 그러면 박수만 가지고 안 되죠. 뭐까지 나와야 돼? 함성까지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반응하느냐라는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요. 자, 제가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도 반응하고 내면적 환경에도 반응한다. 그런데 이 뉴스타트는 외부적 환경, 음식도 변화시켜주고 공기도 변했고 다 모든 것이 변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내면에 여러분 암요양원에 가보면요.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낫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왜 그래요? 암요양원, 암 환자들이 모이는 요양병원에 가면 다 암 환자들이 방안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좋대? 차가버섯이 좋대? 뭐가 좋대? 그게 좋대?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는 뭐예요?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면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던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악착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강력하게 선택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도 정말 악착같이 긍정적인 선택은 뭐예요? 강력한 박수와 함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와! 이야! 그렇죠!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해보기 전에는 내 유전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켜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몰랐던 세계 여기로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이때까지 내 암세포 죽이는 저티세포에 꺼졌던 유전자를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켜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시겠다라는 확고한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